네, 여우사서 6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우사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해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우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우와의 언약계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우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우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우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우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우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우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우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우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이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일곱 바퀴를 돌아서 총 열세 바퀴를 돌 때 그 열이고 성을 향해서 외치라 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어저께 그 일곱 양강 나팔을 든 그 제사장과 일곱 번째 날에 일어날 일. 그래서 이 일곱 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도는 이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가 주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진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장을 한 자들이 앞서가고 그 뒤에는 양강 나팔을 든 일곱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백성들은 맨 뒤에 따라가도록 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떤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이냐. 믿음의 군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군사로서 나아갈 때에 여우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던 것처럼 이미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 들었던 것 같이 우리 군대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하나님의 군사들이 앞서간다는 거죠. 무장한 군사들이 뒤를 따르면서 나아가는 것은 여우와의 군대와 함께 동참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장한 사람들은 제일 앞서가지만 그들이 아직까지는 칼을 휘두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분 나팔수들이 달아가면서 나팔을 계속 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어우러서 생각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땅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이 세상 나라 곧 어둠에 속한 자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진군하면서 그것을 침로해서 빼앗는 자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시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갔고 예수를 십자가를 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지멸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을 할 때 이 무장은 전신갑주의 무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무장, 전쟁을 대비해서 그 전쟁을 싸울 때에 우리가 무장을 하는 이 무장, 영적 싸움을 싸우는 무장은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쓴 자니까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인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를 붙잡고 마음의 한례를 받아서 그 빛 가운데, 그의 온전한 가운데 이루어서 사는 자요.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 없게 복정케 한 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를 찌를 줄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진 자이고 주님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한 말씀의 검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실을 신고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무장한 군사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장한 군사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하면 그 뒤로 따라가는 사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우사에서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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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안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싸움을 싸는 가운데 나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무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돌 동안에 나오는 소리는 나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회중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할 때 부르는 나팔 소리입니다. 즉 이 나팔을 부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선포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부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여우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이 세상을 살지만 여우와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완전 무장이 돼서 나아가는 자는 오직 외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이시라는 것 십자가만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나팔 수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게 게시록에 나오고 있지만 8장부터 10장까지 그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이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해서 일곱 나팔을 불 때 그 마지막 일곱 나팔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일들이 하루, 하루, 하루 할 때마다 주님의 나팔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나눔의 역사? 빛과 어둠에 나누는 역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서 한 다른 개명의 말씀이냐 이것을 나누는 역사. 하나하나 나눌 때 물이 물러가고 묻히 드러나게 되어주는 것. 우리 안에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근본된 선한 심령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 모든 역사들이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는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나아가서 나팔을 불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나누어지는 역사,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므로 회귀하는 심령이 이루어지고 그 회귀하는 심령은 기생나비, 금소리를 들었을 때 상천하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그가 인정한 것처럼 그 심령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수를 세우시는 것은 그 나팔수가 세워져서 나팔을 불 때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물이, 쓴물이 되어주는 역사 3분의 1이 다 무너지는 역사 이런 것이 게시옥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은 결국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건지고자 하는 구원의 영혼들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여 하나하나 나팔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시대라면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시록 8장부터 10장까지는 일어날 재앙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면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영혼들은 추수되어진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한 바퀴씩 돌게 하게 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은 칼과 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와 하나님의 능으로 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않냐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잠잠히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미 앞서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그 뒤에 너희들이 무장을 하지만 그 무장을 하고 나아가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나팔만 불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때예요? 나팔만 불게 하시는 거죠.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게 하는 것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를 보면 기도원의 싸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싸울 때 그들의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손에 가진 것은 횃불과 나팔 그 손에 횃불과 나팔을 가졌어요. 전쟁에 나간 군사가 횃불과 나팔을 드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칼과 창을 들고 나아가야지 나팔과 횃불을 들고 있겠냐고요. 더더군다나 그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춰두고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 말씀에 나는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따라가는 자들이 지망날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불 때 외치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도 똑같이 외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여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리고 외쳤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여왁께 속한 것인 것을 외치라고 말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외치라 여왁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이 외치라는 것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찾아보면 2사에서 42장 13절 말씀 여왁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그 다음에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들에게 이 외치라고 한 단어는 오늘 우리 본문에는 무엇을 외치라고 했는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있기 전에 그들은 13바퀴 돌 때까지 참참하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외치지 말며 10절 말씀 너의 음성을 들리게 말지어다. 무장한 군사가 앞서 나가며 그 뒤에 나팔수가 가고 언약계를 맨 제상장이 가고 백성이 가는데 그 큰 무리가 가면서 나팔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불게 하신 복음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라. 예수님도 오셨을 때 2사에서 42장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똑같이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합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예수님은 그렇게 잠잠하셨느냐.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같이 잠잠하게 그들이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게 한 이 모든 말씀은 이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구원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여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이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여와 하나님의 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에서 42장 8절에 나는 여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나는 잠잠히 그분만을 바래야 해요. 얼마만큼 잠잠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여와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 입에 내지 말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잠잠히 그분의 능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가 올라오거든요.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이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했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리키는 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생각에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서 가리키는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질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가서 몇 시간씩 전도를 해도 한 영원도 예수 영접하는 자를 만나지도 못했고 성경공부 그룹을 만들어서 하고자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제자가 나오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뭔가 착각을 했나 보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팔소리 같은 큰 우려와 같은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고 나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제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뭐 잘못 생각했구나 싶어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듣고 나간 거라면 다시 제가 일을 하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그랬더니 답이 뭐가 찾아왔냐면요. 먼저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저를 불러서 봉급을 전해보다 훨씬 많이 주는 최고의 연봉 여자로서 받는 최고의 연봉을 주겠다고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건가 보다.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자그만 지 4년 동안을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을 나가긴 나가지만 내 영혼이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마귀가 준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갔으니 그만둔다 소리도 못하고 4년을 전에 다녔던 직장인데 왜 그렇게 그 직장이 힘이 드는지 매일 울면서 가고 퇴근하면서 울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은 마음으로 직장을 다녔어요. 4년이 되었을 때 내 영혼에서 도저히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회개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주님이 저를 다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몰입했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한 이후에 또 2년을 혼자 예배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모든 기다림 속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이 정말 바른 일인가 많은 망설임과 갈등이 있었고요. 전도하러 나가지도 않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고립의 시간을 보냈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아니라 나는 그냥 평신도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좋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명을 만나게 해서 그 한 사람만 예수님을 전해도 좋겠다. 그렇게까지 나는 낮아지고 고등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도록 하시더라고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느냐 그것은 인내를 요합니다. 오래 참음을 요합니다. 그런데 인내도 오래 참음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그분이 움직일 때까지 나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 아주 힘들고 힘든 일이지만 전 그것을 지나면서 배운 것은 아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역사를 참잠히 기다리는 것이 조토다라고 말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이 여우수와 진군하는 이들의 발걸음에 왜 잠잠히 너희는 아무 소리도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너희 진중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성을 주셨다고 그랬고 그 성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그들에게는 믿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저들의 창과 칼이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군하며 나아갈 때 언약계를 맨 제사장 그 나팔을 든 제사장 뒤에 나아가는 그것은 앞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뒤에서는 하나님이 호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사에서 5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의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가는 길에 앞에서도 뒤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오직 복음을 들고 이 복음만을 주님이 외치게 하실 때 불게 하실 때 불고 있습니까? 오직 그 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호의하시니 그분의 영광을 잊고 나는 잠잠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칼과 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연기를 따라가는 자일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 정확하게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외치는 자, 나팔수가 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 악한 마귀를 침멸하신 것과 같이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며 그 영광을 그 뒤에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2사에서 58장 8절 말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굶주린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묶인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역사를 이룰 때에 그 뒤에서 호의하고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없는 것 우리는 잠잠한 것 아무 말도 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주의 복음에 나팔을 불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굶주린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고통하는 자들을 그 고통에서 나오게 할 수 있고 갇힌 자들을 그 어두움의 권세에서부터 나오게 하고 묶여진 자들은 그들의 올무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가 외치라 할 때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외치는 거죠.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라고 기도원의 그 300용사가 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2사에서 3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외치는 것이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뻐 외치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외치라는 거죠. 그것을 전파라는 거예요. 다른 신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라는 걸 외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외치겠어요? 제대로 구원을 맛보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 말씀의 맛을 알아서 무엇을 외쳐야 될지를 아는 자들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영혼들을 추수하고 모으시는 때인 것을 아는 자가 나파를 불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모신 자들이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진군하는 순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소리질러 외치라.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 미가엘이 칼을 이미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싸우시는 이는 여호와시고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장하고 그 뒤에 따라가면서 주님의 나팔을 불게 하는 자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권의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외치라 말씀하실 때까지는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이 하게 하실 때에 그 모든 일을 하신다. 이것이 오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다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우상에게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잠잠히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왜 오늘 이렇게 먹고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내 목소리를 내지 마세요. 내가 어젯지 않게 뭐 좀 안다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 아는 척을 하다가 혼난 이야기가 욕기입니다. 욕과 그의 친구들이 많은 말로 주고받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지 욕기를 읽으면 잘 아시죠. 나름 아주 좋은 말 맞는 말 같은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욕기 42장 3절 말씀을 보면 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만 말아야지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뭘 거둬요? 내가 뱉은 말들이 결국은 내가 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익한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무익한 말로 이치를 가리지 마세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분별케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만 말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것은 잠잠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성경을 좀 알면 아는 척을 하고 조금만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하면 잘난 척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것이 없고 아직 그가 되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에 대해서 정지하고 판단할 능력도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오직 내게 주어진 그 일에만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순정하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충성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다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는 늘 잠잠한 자, 겸손한 자,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자, 주님만 찬양하고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륵하신 아버지, 여리고를 향하여 진군할 때 저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리고의 무너짐은 우리가 어떤 열심을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열심과 어떤 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정하고 그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음을 보여주시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아가라 하시니 나아가는 자일 뿐이고 믿음으로 전신갑지를 입으라 하시니 입을 뿐이고 주님을 칼을 뽑으라 말하지 아니하심에 그저 잠잠히 무장만 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나팔을 불러 하시니 주님이 말하게 하실 때마다 입을 열어 나팔을 불게 하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신 네가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모든 선과 학길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아가야 될 참기를 알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고 저들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깊은 뜻이 있음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여와 하나님만을 권세자로 우리 어깨에 매인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정하며 나아갈 뿐이고 외치게 하실 때에 주님이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거스르고 주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을 다 회개합니다. 우린 모두 회개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조금 아는 것으로 많이 아는 척을 하고 조금 믿는 모양을 가졌다고 많이 정지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죄악댐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요비 주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제 가운데 앉아서 통해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정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행하고 계신 하나님 시작하신 네가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마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심을 우리로 알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고 잠잠히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자세히 알아보세요